이번 천가 대객주의 새 주인은 신가 대객주 탱수어른이시오 탱수어른 축하드리옵니다 고맙네 이 조선 최고의 흑충객주를 내게 양도해 주어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네 날이 밝으면 개성서 제일 솜씨 좋은 장인을 찾아 현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준이가 그 값에 넘길 거라 어찌하셨습니까 내가 그것까지 알면 도사지 장사치겠나 내가 아닌 것은 이익을 따지는 인간들은 더 큰 이익 앞에선 은재고퉁을 돌린다 뭐 그 정도지 더 큰 이익 앞에선 은재고퉁을 돌린다 그럼 천가객주를 깨빡 낸 게 김학준 짓입니까 지금 그걸 알 필요가 있나 아 그냥 궁금해서 흔히들 술 술 여자 노름이 사람을 망친다고들 하는데 아닐세 아니야 봐선 안 될 것을 보고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듣고 내 뱉어선 안 될 말을 뱉어 피가 망신하고 죽는 것일세 봐선 안 될 걸 보고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듣고 내뱉어선 안 될 말을 내뱉어 피가 망신하고 죽는다